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다 기획을 해 가지고 돈이 별로 없는 민간업자들을 확실히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왜 밀어줬습니까? 남으니까 밀어줬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여러분 열심히 뛰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허가권을 지고 있었고 결제권을 지고 있으니까 민간업자를 팍팍 밀어줘 가지고 저거가 많이 먹고 나도 좀 먹고 뭐 떡고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거 아닙니까 사건이. 뭐 간단 맹료하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절대 나는 몰랐다. 누가 얼마 먹는지 그렇게 하는 거고 검찰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다 짰잖아. 누가 할아버지 아닌데 계속 도와줬잖아 확실하게. 용적률도 풀어주고 임대아파트 줄여주고 그래서 확실히 4천 원 5천 원 6천 원 좀 먹도록 시켰잖아. 이렇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 공소장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검찰은 이재명이 이게 핵심입니다. 민간업자들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자본 대장동 개발을 허용한 거다. 왜 허용했겠습니까? 김만배가 뭐 할아버지입니까? 남욱이 뭐 아저씨입니까 집안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남으니까. 김만배하고 이런 같이 짝짝꿍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남을 거 아닙니까? 왜 김만배가 두루두루 이런 법적 기자생활을 했고 로비력도 뛰어나고 하니까 세상 물리를 터득하고 있으니까 혼자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그걸 챙겨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확실히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검찰 공소장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다 알고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알고 추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 사업을 용인했다.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땅 짓고 여러분들 완전히 헤엄치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몰아준 겁니다. 그게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수천억짜리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일관되게 이재명 측 주장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고 1800억 확보하고 이런 데 한 4, 5천억 넘어갔으니까 1800억 확보한 것만 하더라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사업 계획 다 짜 가지고 그 이런 사업하는데 돈이 별로 없는 친구한테 다 몰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유식한 말로 무자본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본 무자력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사업인 거 아니까 3억 5천만 원 투자하고 출자금 납입하고 그다음에 수천억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도와준 겁니다. 누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3억 5천만 원 이런 출자금 납입하고 수천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착관계에 있던 민간업자들이 자위적으로 제시한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막대한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겠죠 저는. 검찰 공소장에 동의하는 면이 많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 내 한 캐 남으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한 캐 돈이 들어오니까 김만배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그래도 경험도 있고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사업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달라가지고 입 싹 닦고 이럴가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욱 치우고 뭡니까 원래는 남욱이 가장 지분을 많이 받아 있는데 김만배하고 여러분 연결해 가지고 남욱은 여러분 2등으로 제치고 김만배가 1등을 만든 다음에 파트너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데 이주자님께서 진짜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 걱정 많이 해야 되죠. 나라가 어디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겁니다. 그 근거로 사전에 이 사업이 노다지 사업이라는 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검찰이 성남시장 시들의 본인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이 본인이 이것이 노다지 사업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황금 입건 사업 등으로 표현하고 2018년 1월 29일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9천억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의 입지 조건과 30만평 가량의 농지 입려를 주거 상업직으로 개발한 사업 내용 자체 자신이 성인해 준 인허가의 경제적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참 심각합니다. 나라가 내려앉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현안 과제도 보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두두루 전체를 다 엮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무리한 사업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도 그냥 이사다란 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이사회 날 여러분들 뭐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수천억짜리 이름되는 그런 사업 내용을 배포하고 그다음 그것도 해소해버렸겠죠.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사회 의장이 항의했네요. 다른 사회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아니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또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배임이 되는 겁니다. 사회이사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이사할 때 이사록의 기록을 잘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금압이 얼마 준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민사상에 여러분들 소송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사회이사라는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신경쓰는 일이었습니다. 민사록 걸게 되면 꼼짝없이 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민간업자들이 돈폭탕을 밀어준 겁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 거죠. 할아버지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밀어주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심가 심해 보육. 말하는 것 exhibited queria